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박세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다보이앤씨입니다 다보이앤씨는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중심기업으로서 사회와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인 관제훈련 시뮬레이터 솔루션, ITS 사업, XR과 디지털 트윈, AI 사업 등 겸비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다보이앤씨의 주력 사업과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력 사업으로는 첫째 비행장 관제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실무 관제사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공항 수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수출하고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타당성조사 기본 및 설계, 감리, 시공 분야, 위탁 유지 보수를 합니다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레이더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파 환경 분석에 무선통신시설이 있으며 전파 환경 분석을 통한 전파장애 분석 및 대책 수립을 합니다 주요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제 대상인 항공기, 열차, 선박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둘째 관제 대상으로 질의, 기상, 장애물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이동 경로 확인 및 모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넷째 관제 대상으로 알림 경고 등 메시지 전송을 합니다 다섯번째 연월 일별 현황 및 사고 현황 통계를 냅니다 여섯번째 운행 계획서 승인, 수색 구조 지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합니다 일곱번째 최고 사양의 빔 프로젝트 또는 LED 스크린을 사용합니다 여덟번째 얼리 3D 앵글 기반 최상의 3D 그래프틱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아홉번째 물리적인 기상 및 비정상 상황 같은 현상 및 시나리오를 구현합니다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공정책 수립 및 지원 연구를 합니다 둘째 공항시설 계획, 운영, 표준화 관련 연구를 합니다 셋째 공역 및 항행 시스템 연구를 합니다 넷째 해외 항공신기술 개발 동향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연구를 합니다 다섯번째 공공부문 BPR ISB 컨설팅을 합니다 여섯번째 항공정보 및 ICT 기반 아키텍처 컨설팅을 합니다 다음으로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인 관제훈련 시뮬레이터 솔루션과 비행장 스마트 관제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공관제 시뮬레이터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모의훈련을 통해 항공기관 충돌 예방 및 항공교통 질서 유지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실제 관제 상황과 유사하게 구현된 시뮬레이터를 통해 항공교통관제훈련의 획기적 개선 및 실무관제사들의 업무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용 목적으로는 항공교통 비행장 관제용 시뮬레이터는 관제가 요구되는 다양한 교통 분야로 항공만이 아닌 철도, 해운 등 관제사들의 실무 능력 숙달 및 비정상 상황에 대해 시속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의교육 훈련 시스템으로 실제의 관제 환경과 같은 가상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장 관제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 및 음성인식 기능을 실현합니다 국내 최초 얼리 3D 앵글 기술 적용 시뮬레이터입니다 3층 높이 실제 관제탑 구조로 환경을 구축합니다 비행장 관제탑 가상공항 영상을 360도 구현하고 관제실내 브리핑용 세트를 구비합니다 다음으로 관제 시뮬레이터 개발 툴, 시설물 모듈, 절차 입력 모듈을 구축합니다 야간 저시정 및 비상착륙, 테러 위협, 기동불능 및 활주로 폐쇄 등의 비정상 처리를 위한 훈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향후 레이더 관제 시스템, 공항 수용 능력 분석 및 평가 툴과 관련된 시스템 확장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지상조업체 등 공항 종사자, 이동지역 교육 훈련 툴인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모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보 ENC는 신성장 동력 사업을 주력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항공기술훈련원, KAIS 등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LG, KT 등 민간 대기업과 상호 연계를 통해 꾸준히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 및 첨단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기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회사 다보 ENC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진행의 쇼스트 박세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